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치라는 아빠입니다. 시기상으로는 봄에 접어들었지만 겨울의 끄트머리가 너무 기네요. 눈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다들 잘 계시는지요? 제가 있는 교토는 그냥 비만 왔습니다. 신발 다 젖었어요. 아 신발 농담이구요. 저는 비오는 날에는 장화를 신습니다. 지난 주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셋째가 생겼습니다. 농담이구요.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모치라는 영상을 누가 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 올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되면 나도 이벤트 하나 해야지 하고 준비해둔 물건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구요. 커피 드실 때 사용하시라고 작은 티스푼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거 준비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하시기에는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쪽에는 봄에 어울리는 노란색 새싹나뭇잎을 찍어 넣었습니다. 스푼 뒤쪽에는 제 도장이 들어가 있구요. 정품인증 마크입니다. 겨우 한개 준비하고 있는 티 다 낸다구요? 그럴리가요. 많이는 준비 못했지만 다섯개 준비했습니다. 100% 오칠만 사용했구요. 반년동안 건조실에서 잘 말렸기 때문에 5시 5를 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응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이라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셔야 하구요. 제가 스푼 보내드리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니까요. 응모 자격은 구독자에 한정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제부터 구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구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뭐 짤막한 소감이나 잘생겼을 것 같아요 같은 덕담 한마디 해주시구요. 응모합니다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번호를 매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모 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는 축하 코멘트와 함께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계시는 곳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오칠 티스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 어디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착불이니까요. 농담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13일 아침 9시까지구요. 추첨 영상은 3월 13일 오후 6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칠 티스푼 하나 챙겨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